안녕하세요. 협업돌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세 번째 구형, 팀별 회의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팀별 회의록의 목적은 회의록을 모든 팀원들에게 다 공유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회의록은 우리 팀만 보고 외부 회의록은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문화도 있지만 모든 회의는 모든 팀원들이 볼 수 있다는 문화를 가진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용 회의록은 다 공개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미팅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주간으로 회의록을 만들 수 있고 그 밑에는 팀별로 바케팅팀, 세일즈팀, 디자인팀, 프로젝트 매니징팀, 파이너스팀, 디벨로퍼팀 이런 식으로 각 팀별로 회의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새로 만들어서 진행해 볼게요. 페이지 제목은 팀별 회의록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체 너비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겠죠. 일라인 만들어서 여기는 미팅 디비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미팅 디비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회의 주제, 팀, 무슨 팀인지, 키워드, 일시, 장소, 주최자, 참석자, 참조자, 참고자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예시 데이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예시 데이터가 없다, 만들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만들었던, 제가 전달 드리는 강의 회의록, 강의 자료 있죠. 강의 자료에서 미팅 디비의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이거거든요. 미팅 디비의 메뉴를 복제, 컨텐츠 포함 복제를 하시면 데이터베이스가 새로 복제가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페이지로 메뉴 버튼을 눌러서 다시 옮기기 있죠. 옮기기에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팀별 회의록 페이지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팀별 회의록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건 지우고, 미팅 디비의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어차피 일라인으로 전환을 해보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복제를 해왔으니까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죠. 페이지로 전환을 해서 페이지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페이지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겁니다. 이번에는 콜아웃 블록을 좀 많이 활용을 할 건데 영어로 콜이라고 쳐도 되고요. 한글로 콜이라고 쳐도 이렇게 콜아웃 블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콜아웃 블록에 방금 복사했던 링크를 붙여넣을 거예요. 제목에는 이번 주 회의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V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번 주에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클릭하고 보기 편집 들어와서 레이아웃을 캘린더로 바꿔줍니다. 그럼 월별 캘린더가 표시가 되죠. 월별 캘린더에서 캘린더 표시 기준을 월이 아니라 주로 바꾸게 되면 일주일치가 나오고요. 주말은 우리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주말을 뺀다. 그럴 때는 주말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이번 주이기 때문에 위클리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이번에는 먼슬리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먼슬리로 바꿀 때는 당연히 주가 아니라 월로 해야겠죠. 그리고 내용이 지금 데이터가 5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페이지 만들 때가 5월이어서 얘네들을 쭉 긁어다가 9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위클리로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진행하는 회의로 목록이 보여지고요. 여기서 필요한 속성들을 좀 추가해 주면 좋겠죠. 주체자가 누군지 참석자, 참조자, 팀, 그리고 장소랑 키워드 정도까지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빈칸이 크게 생성되어 있는 이유는 참석자랑 창조자 이런 데에 빈칸이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을 아예 꺼주시면 빈칸이 없어지고 여기는 주체자가 있지만 여기 주체자가 없죠. 주체자도 그냥 꺼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속성을 만들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먼슬리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속성을 만들기가 귀찮다. 그러면 그냥 위클리 자체를 또 복제해서 저는 레이아웃의 주를 월로 요렇게 바꿔주는 걸 좀 더 편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슬리 요렇게 그래서 위클리를 누르면 주로 먼슬리를 누르면 월 단위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팀별 회의록을 또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혹시나 회의록의 테두리 안에 색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색의 기본으로 가시면 색을 없앨 수 있습니다. 팀별로 바꾸겠죠. 팀별로는 위클리 클릭하고 보기 링크 복사한 다음에 아래에 ESC를 눌러주면 블록이 전체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2, 3 3개를 만든 다음에 전환의 열 해서 색의 열을 만들어주고요. 여기다가 숫자 1을 지우고 우리는 콜아웃 블록을 또 만들어줍니다. 콜아웃 블록에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팀별 이름들 추가로 넣어주면 되는데요. 마케팅 여기는 똑같이 블록을 2에도 만들어도 되죠. 이 콜아웃 블록을 복제해서 이 옆에다가 옮겨주고 2는 지우고 또 복제해서 옮겨주고 지우고 요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블록 자체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니까 이 블록에다가 마케팅 팀만 따로 해줘요. 위클리 못하네. 그리고 이렇게 달력으로 보면 지금 보기가 좀 불편하죠. 글자가 다 잘리고 그래서 이 세열로 나눴을 때에는 저는 리스트로 보는 걸 선호합니다. 리스트로 보고 아이콘도 꺼버리면 좀 더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속성들에서 보통은 다른 속성들을 추가해줘도 되고 속성을 안 넣어도 되고요. 원하시는 형태로만 추가를 하신 다음에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필터에 들어와서 지금은 팀이 아무런 필터가 없으니까 마케팅 팀으로 팀을 마케팅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마케팅 팀만 걸렸죠. 혹시나 이번 주만 또 하고 싶으시다면 회의 일시를 이번 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깔끔하게 보여지고요. 마케팅 팀이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하는 겁니다. 이 콜아웃 블록 자체를 복제해서 여기다가 옮겨주고 얘는 지우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름이랑 필터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는 디벨로퍼 디벨로퍼 팀 그래서 필터를 마케팅이 아니라 개발로 그리고 여기는 디자인 팀 그래서 필터를 마케팅이 아니라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필터에서 모두에게 저장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또 만들 거죠. 우리는 세일즈 팀, 파이넌스 팀, PM 팀 또 만들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밑에 똑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바꿔주는 겁니다. 세일즈 팀 그리고 파이넌스 팀 그리고 PM 팀 이렇게 바꿔주고 필터를 변경해 주면 됩니다. 마케팅은 세일즈 파이넌스는 제목 PM은 PM으로 이렇게 해주면 변경이 되죠.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건데 이 콜아웃 블록의 제목이 원래는 항상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제목으로 올라와도 되게 변경이 됐습니다. 정말 마이너한 업데이트에요.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제목을 다 지우고 제목을 지우고 보기 이름을 그냥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는 디벨로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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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